이 게임이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하트더라구요 제가 18,000원 주고서 구매를 했구요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일단 그래픽 자체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됩니다 캐릭터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설정이 노뷰로 알고 있는데 어 자세가 뭔가 살짝 불편한데 그리고 얼굴 표정이 뭔가 살짝 억울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걷는 모션도 살짝 킹받아요 이 어깨 옹졸한 거 봐 이거 뛰시면은 이것도 살짝 뭔가 킹받습니다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아 점프 모션 점프 모션 손 뭐야 손 아니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부금 있어야겠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참을 수가 없잖아 내가 진짜 똥게미라고는 들었는데 이 목 디테일이 이거 뭐죠? 이게 사람입니까? 라마입니까? 어 낙타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냐 이게 어? 옹졸하게 뛰는 이 그래픽 모션 진짜 어 좀 에바 아니야 에바 에바 어? 마우스 플레이기 주먹으로 치는 거 탭키 누르면은 장비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왼쪽 밑에 물, 고기, 스테미너, 체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 게임인 것 같구요 제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큰데 자건! 어어! 여러분들 잠수 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 밑에 바위라던가 뭐 이거 저거 다른 장비들이 보이는군요 아니 그리고 풀이 인간적으로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게 뭐 파도 아니고 알로에도 아니고 이거 설마 세금 써서 만든 게임인가?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이게 설마 F줍기 돌멩이를 잡았어요 자 3번 누르시면은 아니 돌멩이가 커워도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걸 들고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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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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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도적을 잡았구요 도적을 살펴보시면은 곰봉이 있어요 어 어떻게 뺏어가죠? 아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는구나 탭키에서 아 고개 들어 임마 쌀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 쌀 설명이 보이지가 않는데 올린 다음에 새하얀 쌀이다 밥을 내먹을 수 있다 얘를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은 설명창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디테일 이것이 바로 어... 어... 조선 메타식으로 그렇지 끝! 하나! 에잇! 다시 한번더! 에잇! 캐지는건가 이게? 에잇! 어 뭐야! 나무가 넘었어 나무가 어 누가 다시 한번더! 어 이거야 지금! 아! 간대! 간대! 일단은 곡괭이 뺏겼고 곰봉 뺏겼고 배추! 전국적으로 유명한 채소인 배추다 먹으면 은은한 단맛이 난다 그냥 하루종일 바닥만 보면서 돌멩이랑 나무만 챙겨야돼 이게 그리고 맵도 없고 위쪽에 동서남북 이런식으로 방향만 표시가 되거든요 어 됐다! 나무를 일단 다 먹읍시다 하나 둘 셋 넷! 싱싱한 시금치다 많이 먹으면은 팔이 근육더거리가 된다는 소문이 있다 알겠습니다 접시는 근데 어디서 나온거지? 작업대가 나무 하나랑 돌멩이 지금 일곱대가 더 필요해요 물을 먹이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강이 어딨죠? 물이 어딨는거지 근데? 어? 소리소리 아이고 정말 디테일이 정말 좋은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돌멩이 다 들어옵시다 챙겨 챙겨 챙기고 챙기고 و 아주좋아요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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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누구야? 으잇! 으잇! 배추로 맞아라! 배추로! 지금 강도가 있고요 배추로 때려볼게요 아 배추로 안되겠다 돌멩이로 때려!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으잇! 어! 안돼! 이런 재작! 여러분들 지금 돌멩이랑 나무 빼고 다 뺏겼고요 곰봉이라도 하나 만들었다 일단은 멧돼지 사냥하는게 갑니다 오케이 이제 바꿀거고요 멧돼지를 찾아라! 저만 믿으세요 아이 여기로 올라온다고? 이러면 점프하면은 이 절벽 올라와요 어어어어! 어이 버그? 버그이 뭐야 이거? 이런 움직임! 사퍽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이네요 어 저게 도적이 있는데 아까전에 저를 공격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이! 쟤는 목범이 아닌데? 에잇! 에잇! 죽었! 야! 야! 오! 마이! 갓! 다 뺏겼어 지금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근처에서 일단 잘게요 물 근처에서 갑시다 여기 근처에서 가 or!! 왜? 왜 collected i 설치 침락을 설치할게요 그리고 자 아니 몸이 바닥에 붙였는데? 뭣 갓? 맷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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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배추로 때리겠습니다 배추가 좀 더 빨라요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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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드디어 맷돼지를 잡! 와 오마이갓 하늘을 보시면은 별이 움직여 이렇게 어어어 왜왜왜 갑자기 불통있나 지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망치가 여기 왜있어? 상대? 칼? 오잉? 여러분들 바위에서 지금 칼을 얻었어요 오오 나이스 샷! 잡았어? 공봉! 압수! 이 칼만 있으면은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기 위에 맷돼지가 있죠? 단칼에 써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단칼에! 나이스 샷! 생고기 챙기고 아 훌륭합니다 여우! 아니 여우는 잡으면 안돼 여우는 귀여우니까 닭고기를 먹자! 가아! 아잇! 됐습니다 아 이거를 하나하나 옮겨야 돼 불편하게 달걀 닭고기 아잇! 점프 뭐야 여러분들 점프 5점 잘 보세요 어? 점프! 이게 이게 점프야? 아! 어?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